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사라지는 H 사운드 뭐 다른 것도 많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H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문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한다 I love her 또박또박 읽으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 I love her을 빠른 속도로 계속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진짜 그런지 한번 해봅시다 I love her 또박또박 시작 I love her 제가 이렇게 하면은 점점 속도를 빨리 해주세요 자 다시 시작 I love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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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죠 법칙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H가 사라져서 I love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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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ave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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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interesting book 좋습니다 그 다음에 I really miss her Miss her 성이 허시면은 Miss her I miss her 이것만 해볼까요? Really 빼고 시작 I miss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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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을 안 믿어? I miss her I miss her I miss her 이렇게 되죠 H 발음이 말이 사라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표현이죠 Make yourself at home Make yourself at home 무슨 말이야? 네 집이라 생각해 편안하게 있어 뜻은 그런 거고요 At home 이 발음 At home 빨리 발음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t home At home 우주소년아 At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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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죠 H 발음이 많이 사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Why don't you Why don't you Don't 발음은 어떻게 발음된다고 그랬죠? Don't가 론트 그죠? The 발음이 르 발음으로 발음되면 발음하시기가 훨씬 편하죠 그래서 Why don't you Why don't you 그리고 Why don't Why도 마찬가지 Why 이 발음을 좀 많이 생략하시고 그냥 와 정도 그래서 Why don't you 눈 감고 해보세요 시작 물론 또박또박 하실 때는 Why don't you 하시겠지만 실제 생활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Why don't you 해도 다 의미가 통하죠 Why don't you 그 다음에 Stay Stay라고 발음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Stay 약간 경험 된 소리가 나셔도 괜찮습니다 Why don't you stay 그 다음에 Here 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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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 그렇게 되죠 Why don't you stay here Why don't you stay here Stay here Stay here Stay here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고난이도의 어려운 그런 발음들이죠 Should have Should have 또박또박 읽으면 I should have Stayed home 이렇게 되는데 Should have 가 붙어버리면 어떤 발음이 나올까요 이것도 고민하지 마시고 해보면 돼요 Should have 시작 Should have Should have Should have Should have Should have 잘 하시네요 어떻게 바르면 돼요 Should have Should have 영화 Should have 하고 비슷하게 Should have Should have Should have I should have Should have Should have Should have Should have 뭐 뭐 했어야 되는데 Should have Stayed home Stayed home 그 다음에 뒤에 홈에서도 마찬가지 에이스 발음이 많이 사라질 수 있죠 그래서 Stayed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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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입 세이 럼 그래서 실제 발음에서는 쉐입 세이 럼 쉐입 세이 럼 스테이 럼 스테이 럼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겠죠 Should have Should have 이걸 이제 줄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Should have 가 Should have Should have Should have Should have 자 이것도 이제 해볼까요 시작 Should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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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줄여지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쓰는 그런 말입니다 Should have Should have Should have Should have 쉐입 세이 럼 그 다음에 Could have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다 같이 시작 Could have Could have Could have Could have Could have Could have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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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ve the life 그 다음에 her life alive her life가 alive age 발음이 많이 생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save the life 그 여자의 그 뭡니까 life를 삶을 saved 구해줄 수 있었는데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장이죠 굉장히 발음이 어렵습니다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It must have been love 이 문장이 정확하게 되면 발음 다 끝난 거라고 발음 졸업해도 된다라는 표시예요 It must have been love 자 이거 또 빨리 발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어렵죠 이거 자 must have been 여기만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must have been 다 같이 시작 must have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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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빨리 무슨 태넌트 이름하고 비슷한데 명세빈하고 비슷한데 명세빈 Must have been, 그렇죠? Must have been이 빨리 발음되면 어떻게 해요? 실질 발음에서는 must have been, 그렇죠? Must have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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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t have been으로 발음되죠. 그래서 must have been love, must have been love, 틀림없이 사랑이었을 거야. 이것도 노래입니다, 노래. Must have been love, 라는 그런 락셋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must have been love, 그래서 팝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시면 영어 발음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문장으로 해볼까요? must have been love, 시작! must have been love, it, must have been love, 시작! must have been love,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자상의 발음하고 그 다음에 실제 발음하고는 차이가 있다. 우리말도 마찬가지죠? 나 갑자기 국수가 먹고 싶어. 이거를 글로 쓸 때는 나 갑자기 국수가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할 텐데 쓸 때는 이렇게 하는데 실제 발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 갑자기 국수가 먹고 싶어. 싶어. 먹고 국수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활자상의 발음하고 실제 발음하고는 차이가 있죠. 똑같아요. 영어도 언어이기 때문에 활자로 나타나는 것하고 실제 발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피킹이니까 활자보다는 어디에? 실제 발음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발음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영어 발음만 좋으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신데 우리가 영어 발음만 다루는 건 아니죠. 기본적인 거, 단어라든지 단어와 단어가 만났을 때 합쳐지고 사라지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문장을 말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중간에 띄어쓰기가 없다. 그리고 비슷하면 합친다. 그리고 H발음이 많이 사라진다. 이 세 가지 잘 생각하시면서 이걸 기본적으로 해서 문장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잠시 쉬세요.